레임덕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 초당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여전히 공화민주 막판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초당적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가 내년 4월 말까지 16주 동안 지급됩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행될 경우 최근 실직한 사람을 포함 26주의 추가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한 장기 실직자들도 16주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구제안도 마련됩니다.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가 재개되는데 그 대상은 3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PPP 지원은 올해 한 분기 30% 이상 손실을 겪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안에는 3천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각 주정부의 주택 임대료 지원을 위한 1,60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됩니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세입자들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큰 범위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추가 경기 부양안 만큼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문제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백악관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백악관은 초당적 합의안이 공개되기 하루 전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 계획을 담은 9,160억 달러의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공화민주 중도파 의원들이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안의 통과 여부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원만한 최종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